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서울 동행맵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여러 플랫폼 사업자별로 운영돼 교통약자들의 혼선이 있기도 했는데 이동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서울 동행맵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합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만 2천대보다 2만 대 더 많은 3만 2천대를 지원합니다 맞춤형 TV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자 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색각 이상자를 위해 방송화면에 흑백 또는 정록청색 필터를 적용해 인식이 어려운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고화질 스마트 TV가 보급됩니다 다음 뉴스는 나눔과 기부의 사연이 담긴 가슴 따뜻한 소식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지난 10년간 저축하고 헌신하며 생활한 부부가 결혼 50주년 금혼식에 맞춰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에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에 동참한 주인공은 강무연, 박영애 부부인데요 기부자 강무연 회원은 우리 부부가 차곡차곡 모은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습니다 배우자 박영애 회원도 돌이켜보면 나눔은 삶의 원동력이었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에너지삼아 삶을 채워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장애인재단이 청각장애인을 초청해 한글자막 영화 상영회 시간을 갖습니다 오는 4월 28일 오후 4시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주연 배우와 감독을 초청해 무대 인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초청 상영회는 한글자막 영화로 진행이 됩니다 한글자막 영화는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대사와 화자의 이름, 소리 정보 등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베리어 프리 목적으로 제작이 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